안녕하십니까? 베개거지입니다. 오늘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구마몬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. 그림이 언제나 그림 실력이 점점 태화하는 것 같은데 슬프네요. 그 아마 이 그림보고는 잘 모를 수도 있어. 이게 무슨 일부은 무슨 현의 대표적인 캐릭터고 왜 펭수 인기 겁나 끓었을 때 자기네가 원조다 해가지고 한 캐릭터잖아요. 전 펭수 좋아합니다. 펭러뷰 그래서 제가 얘를 검색을 해봤는데 구마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쿠마몬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쿠마몬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식으로는 구마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쿠마가 지난번에 그 스미코그라시에서도 봤듯이 그 하얀색 곰 백곰은 시로쿠마라고 했잖아요. 얘는 그래서 쿠마라는 게 그 곰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구마몬 구마몬은 아마 곰 곰 몬스터를 줄인 말이 아닐까 해서 왜 우리 또 일본이 또 포켓몬스터 나라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그 몬을 합친 게 아닐까?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쿠마몬 쿠마몬 얘는 이제 시로쿠마는 백곰이라고 하면 이제 흑곰이잖아요. 그럼 쿠로쿠마 하겠죠? 쿠로쿠마 뭐 아무튼 뭐 설명은 그쯤까지 해두고 이제 쿠마몬 아이고 던지고 달리는데 쿠마몬 나와줘요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얘를 보니까 조금 더 아 얘가 누구구나 좀 살짝 알 것 같죠? 누구구나 사이즈는 요 정도 작은 사이즈고 항상 유튜브에 등장하는 우리 라이언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. 근데 얘가 보니까 본체가 길어 이 기본 애들보다 좀 본체가 긴 편입니다. 그리고 좀 더 통통한 편이고 뭐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. 제가 팔은 되게 간단하게 요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우리 라이언처럼 요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들고 난이 라이언이 보이더라구요. 요렇게 해서 코마몬 실 실 설명해드릴게요. 동물 동물 래 특화된 요거 뭐야 보드리실 검은색 이제 얘 사이즈를 요렇게 작게 만든 이유도 이 보드리실 검은색 실이 이만큼 밖에 안 남았다 고 합니다. 남의 얘기하듯이 이만큼 밖에 안 남았다 합니다. 보드리실 이제 살짝 그만 사고 있는 실들 소비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 쓰던 실만 쓰더라고요. 제가 잘 쓰는 라이언색 실 이라던지 검은색 실 하얀색 실 뭐 이런거 신선 실만 사가지고 나중에는 쓰던 실들 만 한번 구매해볼게요. 아무튼 보드리실 그리고 그 볼타치 볼타치 빨간색 실 얘는 해피 코튼 그리고 하얀색 실 여기 이제 눈 입주둥이 부분 입주변 귀 여기 부분 해피코트 하얀색 실 인데 이제 해피코트 는 얘도 그렇고 해피코트 하얀색 실 이만큼 밖에 안 남았어요. 다른 색 실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사닥을 뽑아가지고 사용 하거든요. 빨간 색 마찬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색 실 필요 합니다. 구멍 원 단순 해요. 세 가지 색 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건데 먼저 귀 눈 볼 터치 입 주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편합니다. 자 설명해 드릴게요. 쥬아쥬아쥬아쥬아쥬아 코바늘은 언제나 그렇듯이 3호 사용하고 있어요. 귀 귀를 두 가닥을 뽑았어요. 보드리 실 은 보드리 실은 다섯 다섯 가닥 이거든요. 다섯 가닥 그래서 다섯 가닥 이니까 두 가닥 을 뽑아요. 두 가닥 을 뽑아가지고 원형뜨기로 다섯 코를 만들어서 원형뜨기로 만나요. 그래서 두 개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하얀색 을 거기다가 심어 주는 거예요. 근데 하얀색 심기는 여기서 그때 하지 말고 달아줬을 때 심어주면 돼요. 이렇게 앞비가 다른 이렇게 아니면 저는 어거지로 만든 거죠.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하얀색 시의 해피코튼으로 한가닥 빼가지고 뭐 뭐 그 세네 코 정도 아니야 세 코 세 코 원형뜨기에서 그 앞쪽으로 붙여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.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귀 만들어주고 눈 해피코튼 한가닥 빼가지고 다섯 코 다섯 코 원형뜨기로 잡아주고 그리고 볼타치 해피코튼 한가닥 빼가지고 여섯 코 눈보다 살짝 커요. 여섯 코 두개 만들어주고 입주변 입주변은 여섯 코 원형뜨기 이단은 열두 코 이렇게 두단 떠가지고 줬어요. 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본체를 다 만들고 그 이 살짝 한 5mm 정도 위쪽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너무 주둥이가 밑으로 때려와 버렸네 해서 살짝 살짝 아쉬워요. 조금 너무 아쉽다. 조금 너무 아쉬워. 오늘 텐션 왜 이렇게 높아? 회사 가기 싫은 금요일입니다.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팔도 팔도 그 우리 예 또 등장한 나이언 나이언처럼 이렇게 그 완벽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다 만들고 나서 팔이 좀 서운하긴 한데 사실 검은색 실이 모자랄 줄 알랐거든요. 남았네. 예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사슬뜨기 사슬 이에요. 4코는 사슬 사슬뜨기 4코 뜨고 그 1코 기둥뜨고 2단째는 짧은뜨기로 4코 해가지고 2개 준비해놨고요. 그리고 이제 본체 뜨기 시작합니다. 6코 원형뜨기로 시작해가지고 12코 18코 2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6단까지 24코 그리고 7단째는 18코로 줄여져요.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주고 확 늘어나고 하는데 얘는 보면 스무스하게 조금 줄여졌다 조금 늘어났다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24코에서 18코 그리고 12코까지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인 그 목라인 유지하려고 10코로 여기 사이드 부분만 줄여줬어요.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러고 나서 10단째 14코로 또 늘려줘요. 그러고 11단째 18코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15단까지는 늘리거나 줄임없이 18코로 갑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아마 떠줬을 거예요. 그럼 그때 눈 귀 볼 따지 그리고 여기 입 주변 준비해놓은 거 달아주고요. 그리고 그리고 그 여기 여기 눈 부분 눈 부분에 검은색 검은색 칠해주고 칠해주는 건 아니고 색이는 거죠. 자수 놓는 겁니다. 그리고 눈썹 눈썹은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하얀색이에요. 하얀색 하얀색 눈썹 표현해주고 그리고 코 입 부분 자수 놓듯 놓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팔 부분도 붙여주고 팔 부분 만들어 놓은 거 붙여주고 그리고 다리는 이제 18코로 끝났잖아요. 6코 6코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3단 3단 6코 3단 6코 3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뚫려있을 거예요. 그때 거기 부분으로 손 막 채워주고 이제 다리 부분도 채워주고 가운데 부분 벌어진 부분 이제 다리 다 뜨고 나서 남은 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채워주면 코마몬 완성 어떻게 마음에 드신가요? 여러분 다음번에는 어떤 인형으로 찾아올지 음 다음번에는 뭘 만들지 음 제가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볼게요. 지난번엔 전 스미코 그라씨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재밌는 캐릭터 찾아보고 싶어요. 하하 아니면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 진짜 새로운 캐릭터가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쿠마모니 구마모니 인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